안녕하세요. 여기는 유엔기념공원입니다. 화창한 아침,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특별한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터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참배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은 참배식이 진행되기 전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소개 영상을 시청 중입니다. 터키 그리고 참전용사,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이 끝난 뒤 참배를 하기에 앞서 참전용사의 요청으로 우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 손, 발을 씻는 행위를 우두라고 하는데요. 이슬람교회에서 참배 전 몸을 정갈이하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참배식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거동이 편치 않은 참전용사분들이 형식에 관계없이 편하게 참배를 하고 전우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참전 22개국의 깃발이 세워진 상징구역입니다. 그 중 터키 묘역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참전용사분들이 무슬림식 기도를 드리며 참배를 하는 중입니다. 참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모두가 엄숙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터키 국가를 다같이 부르는 모습인데요. 기념공원에 울려퍼진 터키 국가는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듯 했습니다. 국가재창이 끝난 후 이 할아버지는 전우의 묘지를 찾기 위해 봉사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의 대중인 bulbs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중인 거지 마그보다는 구입에 대해 항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의 사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단계의 사는 말입니다. gute 그걸 혼자 병원 위험해 주 cae 이번에는 20년 전에 한국이략 temptation 9월京 Allah 한국이략 한국Cist жict vous 그렇게 이랷 참배식이 끝난 후 참전 용사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리웠던 전우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떠나는 참전 용사들. 이현수 유행기념공원관리처장님께서 연설을 하셨는데요.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시며 공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용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처장님께서 용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 참배식에 참석한 따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상적인 것은 처음에 참석한 사회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처음에 참석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20년 전에 참석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처음에 참석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참석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라를 보면, 나라를 보았, 나라를 보면, 나라를 보기 때문에 정말 인상했었죠. 이곳이 되게 좋은 일을 잘 알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여행을 만들 수 있었지요. 사실 정말 잘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왔을 때, 왔을 때가 못 이끌었죠. 왜냐하면 하여 염소스의 과정을 했었죠. 금방 쎈기 english Stay home he is now resting we couldn't take that risk so we decided but you know i'm sending pictures you know from here everyday so i'm you know updating him everyday so what we are doing how we you know enjoying the korea and how people are showing you know their hospitality and that's great yes 정말 행복했고, 여기 다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는 미스-Turkey입니다. 네, 미스-Turkey 1996년에, 미스-World과 미스-UNIVERSE PAGEANT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Turkey, 미스-Turkey에, 미스-Turkey에, 미스-Turkey에 왔습니다. 저는 CNN, CNN-Turkey에 자qu War mon의 시연 전설을 지원하는데, 고사도를, 건강한 혐의 시연을 밖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연 전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관의 희한 그 과정도 글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왜 안 나요? 다시 돌아올까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오늘의 영업의 단체로 또한 helfen 이번에는, 집사단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참배식을 통해 전쟁의 아픔은 아직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찬전용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